자 선택과목 미적분 봐봅니다. 네 앞에 뭐 23, 24번 틀린 사람 없겠죠. 네 가볍게 풀어낼 거고 넘겨서 25번도 너무 그냥 여기저기 다 있는 똑같은 그냥 숫자도 똑같은 것 같은 느낌 네 26번도 전형적인 그제 우리가 교육청이나 우리 유용코드 그제 거의 그냥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역시 표현만 해주면 됐던 문제이고요. 자 27번 문제를 봐봅니다. 자 상수의 이관류보다 크고요. 실수 t가 0보다 큰 이럴 때 곡선 y는 ax 오 G3수죠. 위의 점에서 이 접선을 l이라고요. a를 지나고 직선을 수직인 직선 우리가 흔히 법선이라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을 b y축과 만나는 점을 c 즉 x절표와 y절표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가 특이해 ab와 ac의 길이의 값이 t이꼴 1에서 최대래 t이꼴 1에서 최대라고 알려준 거예요. 더 궁금합니다. 너 보고 지금 최댓값을 구하라고 아니죠. 그럴 때 a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 뭐 또 그냥 여러 번 많이 봤던 문제인데 결론부가 좀 특이하고 그 결론부의 복잡한 계산량을 막 또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또 27번을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풀고 맞아. 그리고 시간을 다 뺏기고 뒷문제는 읽지도 못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일단은 가시아를 먼저 시켜보겠죠. 당연히 증가하는 지수권 함수가 먼저였어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뭘 긋습니까. 네. 접선을 긋습니다. 그래. 그 점에서 점 하나 잡아서 내가 접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시작이야. 내가 점 a야. 나는 접점의 x좌표가 t예요. 주어진 겁니다. 여기가 t입니다. 그래. t,a의 t제곱에서 드디어 뭐니 그 접선이 뭐한 거? 수직인 선을. 그치? 오. 그래. 수직인 선을. 그래서 이름을 각각 점 a와 점 b의 이름을 너를 점 b y자푼을 점 c라고 이름을 부른 거고요. 이럴 때 결국 ab랑 이 길이랑 그치?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야. 그 값이 t이꼴 1에서 뭐야? 최대로 해. 이런 얘기야. 아. 따라서 ab의 길이와 빨리 ac의 길이를 구해서 그거의 값이 t이꼴 어디에서 1에서 최대라고 하니 당연히 이 문제는 뭐야? 너가 너를 t에 대해서 표현한 후에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e꼴 0이 되는 점에 뭐가? t이꼴 1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t가 분명히 뭐야? 0보다 큰 열린 구간이니까 열린 구간이니까 당연히 t이꼴 1에서 당연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겠지. 그러니까 뭐 그죠? 빠르게 27번이잖아. 27초 만에 빨리 풀어야죠. 그러려면 견뎌내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한다고요? 그러면 맴매죠. 그럼 맴매야. 왜? 당연히 우리가 얘가 t,a의 t제곱이라니까 당연히 너분의 너는요 당연히 뭐야? 이미 주어진 Y점표가 주어졌잖아. Y점표가 이미 a의 t제곱인데요. 당연히 너분의 너와도 같죠. 당연하지. 오! 그치? 너분의 너와도 같죠. 그중에 편한 거. 그중에 우리가 편한 거.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 직선의 방지 세워주면 보통 Y절편이 편하죠. X에다 엮으면 그죠? Y절편이 편하죠.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야? 빨리 해봐. 그럼 너 기울기 어떻게 돼? t에서의 기울기는 ax를 미분한 거니까 내가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a의 t제곱의 lna죠. 그래? 그럼 넌 뭐야? 맞아. 나 마이너스 a의 t제곱의 lna. 그치? 역수야. 나 기울기가 역수야. 그쵸? 그치? 그리고 너 누구 지나니? 나 t 콤마 a의 t제곱을 지나는 내가 바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야. 근데 나 궁금해. 왜? X가 0일 때일까? 예뻐. 그치? X가 0일 때일까? 따라서 그게 뭐라는 거야? a의 t에다가 이거 더한 거야. 아, 내가 말이야. a의 t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t제곱의 lna 분의 t를 더했대. 이 얘기잖아, 지금. 어. 그치? a의 t제곱 lna 분의 마마는 플러스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서 너를 빼잖아? 뭐야? 얘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길이의 b라는 건요. 아, 선분의 a, b 분의 ac라는 길이는 결국 a, b가 a의 t니까 a의 t제곱 분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찾았어. 일로와, 너. a의 뭐야? e, t제곱 lna 분의 t인 거야. 이렇게 간단한 식이에요. 근데 네가 t꼴리래서 티대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빨리 미분해서. 근데 뭐야? a 갖고 하는 거니까. 고민도 안 하죠. 그치? 얘는 뭐야? 거추장스러워. 그치? lna 분의 1은 그냥 상수야. 개수는 그냥 떼어내시고요. 따로 떼어내고요. 아, 우리가 원했던 a가 1보다 크니까 양수거든. 그러니까 뭐 전혀 영향 안 받고요. 따라서 안에 있는 a에 2t제곱 분의 t를 내가 뭐야? 미분해서 0되는 점. 그래서 뭐 얘 당장 미분하면 당연히 뭐야. 네, 물론 지수꼴 음소지수로 바꿔서 고인복을 써도 돼요. 편한 거 하면 됩니다. 그치? 아, 그러니까 뭐 당이 넌 미분하면 a의 2t가 맞고요. 네, 빼기에 t 그대로의 얘 미분하니까 다시 a의 2t 그대로 써주고요. lna 붙고요. 그리고 뭐야? e도 붙죠. 어, e도 놓치면 안 되죠. 그래? 나 이꼴 0이 되는 점에 이꼴 0이 되는 점에서 분명히 최대일 거야. 근데 그런 t가 너보고 구하라가 아니라 주어졌다니까. 얼마? 1이래. 1이래. 그래서 대입하는 거야. 그치? 아, 따라서 a제곱 빼기 2에 a제곱의 lna가 0이구나. a가 분명히 뭐야?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서그럭서그럭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lna가 사실은 뭐야? 2분의 1일 때. 따라서 그런 a는 얼마예요?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2의 2분의 1승이니까 정답무연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 그냥 간단한 문제야. 근데 우리가 안 한다니까 자꾸 그냥 복잡한 걸 견뎌내고 막 그래서 문제를 자꾸 또 욕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